나의 일상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죠? 막 이래 숨은 때로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날 외로해주는 친구같은 존재를 알까? 막 이래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막 이래 어차피 안보이는 곳엔 쿠션 안발라 막 이래 조심해 내 턱선에 벨일지도 몰라 막 이래 이렇게 매력적이니 쿨제이가 안좋아하고 백이겠냐고 막 이래